들으시죠. 정해진 문을 향해 줄을 서지 몇 번째인지가 너무나도 중요하지 벗어나 힘을 벗었어 거봐 있는 곳을 향해서 널 말 수 있어 너의 길을 향해서 날아가 고민하지 말고 둘이라도 질러와 떠나간 사랑 따윈이 잊어버려 슬픔이었다면 던져버려 더 다시 널 위해서 한번 알아봐 사랑이란 걸 알게 된 후에 이별의 하품 또한 알게 됐지 세상이 무너진 듯 슬퍼하면 다시는 사랑하지 않는다지 그 사랑만이 너의 전부라 착각하지 벗어나 힘을 벗었어 널 알긴 웃을 향해서 널 알 수 있어 너의 길을 향해서 날아가 고민하지 말고 둘이라도 질러봐 너만 더 사랑 따윈이 잊어버려 슬픔을 잃어버려 너의 길을 향해서 널 알 수 있어 너의 길을 향해서 날아가 고민하지 말고 둘이라도 질러와 널 알 수 있어 너의 길을 향해서 날아가 고민하지 말고 둘이라도 질러와 너의 길을 향해서 날아가 고민하지 말고 둘이 너의 길을 향해서 널 알 수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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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윤식 씨의 자유비회 잘 들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강윤식 씨 정말 잘생기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출연자 중에 가장 잘생기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응원단도 굉장히 많이 오시고 특이하게 우산을 돌리고 계세요 멋졌습니다 거의 마지막에 노래를 부르셨는데 오늘 어떤 출연팀이 가장 라이벌이라고 생각되세요 다들 기사님께 잘 해주셨는데요 저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라이벌은 없고 제가 제일 잘한 것 같습니다 하하하하 좋습니다 오늘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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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